안녕하십니까 전역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젤리아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9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명으로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아르헨티나 좀 심각한 모양인데요 네 그 다음에 신흥국 금리인화 행진이 선진국을 압박한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웹도덕 심화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금리인화 할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좋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 내릴 생각이 없구요 자 그 다음에 미금리인화 늦어지자 지난달 글로벌 ETF 자금 유입도 반토막이 났다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지금 그래서 금리가 지금 화두에요 그 다음에 영국 1분기 GDP 0.6% 깜짝 성장에 경기 침체 탈출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직은 조금 힘들다 그 다음에 미국 왜냐하면 제가 계속 국채 보여드리죠 네 가격을 보여드리는데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치고 박는 신용을 잘 하고 있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소위 말 중견기업들 네 중견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골드만 양말 사장이 뭐라 그랬냐 연착률 가능하다 AI 전망 밝다 네 하나는 모르고 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네 아 저는 웃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실적 주가 자신감에 자사주 매입 늘리는 미기업이다 글쎄요 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무튼 선물 상황은 강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 주가를 보시면요 살짝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네 이거 거품 붕괴되면 지금 무시무시하게 한번 무너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바 18,944 엄청나게 폭동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잘 보시고 이어 자 비트코인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확대 지금 되다가 또 축소되는 과정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여기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는 대공항급으로 폭락을 했다가 살짝 반동을 주는 거죠 KBWB 50% 넘게 하락한 겁니다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 없는 반등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KR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는 아직 살아있다 조심하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은행들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산행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경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대형주만 남았는데 대형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월 1일 이후로 여기가 고점인데요 3월 21일 고점입니다 못 올라갔죠 지금도 아직 지금 큰 상승을 못합니다 얘가 1등주죠 미국에 그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도 작년 12월 14일부터 폭락을 했죠 이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파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파니까 내려오는 거고요 구글도 마찬가지 고점을 형성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어디 좀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하지만 여기 3월 8일 고점을 여기가 얼마냐면 고점이 974달러입니다 여기 넘으면 다시 한번 가는 거죠 지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반도체 보면 다 완전히 빠그러진 상태예요 암울합니다 진짜로 ARM도 마찬가지고 이게 1,2% 떼어갖고는 이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하죠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쌍봉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보시면 클라우드 이슈로 폭락을 했다가 몇 가지 회복을 했는데 겟필링이 일어났죠 자 이거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늘었나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이쪽에 세력들이 지수방어한다고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별론데 이거는 싹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죠? 완전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테슬라는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가지고 일부 유동성 가지고 지금 뭔가 조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좀 세게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고점들 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은행, 리스크, 시스템 위기 다 겹쳐 있는 겁니다 지금 틀어막고 있지만 조만간 터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미 국채 30억 가격과 가격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다시 고천까지 왔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반등이 나왔죠 작년 12월 26일부터 가격이 반등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다 까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여력이 좀 남아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국채를 보는 이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가 좀 살짝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P500입니다 고점이 똑같아요 쌍봉으로 내려올지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아마 5월달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또 추세적인 상승이 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 제가 자꾸 국채 10연물을 분석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언제냐 금리 10월 26일입니다 5%까지 갔었죠 이때 5% 딱 5% 찍고 쭉 내려왔죠 개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작년 말부터 12월 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다가 지금 4.739%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 단기 추세를 보시면 요래요 추세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추세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추세 타고 올라가느냐 그런 길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했을 때 완전히 무슨 형이죠? 수액형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국채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6월 중순께 6월 중순 그 전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7에서 지금 4.5 정도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만간 큰 변곡이 생긴다 왜? 수액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붕괴하잖아요 엄청나게 내려가고요 여기서 또 돌파해버리면 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내려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다 이건 뭐죠?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부를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주 국채 금리가 클리티컬한 부분에 와 있어요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반전일수 역전된 일수입니다 10년과 2년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 보시면 자 500 2008년 서프라임 때죠 이때로 이제 기준에서 보시면 네 한 500일이 넘어 550일이 넘잖아요 서프라임과 1973년 74년 그 다음에 이게 이때가 니피티피피티 이때가 부동산 버블 이 중간에 하나 끼어 있는 게 뭐냐면 네 다크한 버블입니다 다크한 버블 그래서 보통 보통의 버블은 역전이 한 500 500에서 한 600 사이 500에서 600 정도 사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버블이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2년과 3개월 물이 지금 무려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공항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국채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특히 10년 국채의 영향이 많아요 연준의 기준급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대비를 안 하면 네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국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도 아주 클리티컬하게 그래서 6월 16일 17일까지의 어떤 이 아슬아슬한 이 고개 요거는 제가 이제 중계해 드릴 거고요 요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4.454인데 S&P500 기대 수익률이 한 3.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맞추려잖아요 여기서 1%만 올라가더라도 S&P500이 한 30% 정도는 빠져야 돼요 30%에서 한 25%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조정이 준 거죠 자 하락이 있고요 상승하다가 이런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조정이죠 이거는 조정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의미 있는 요기 4.3%를 돌파해버리고 지금 조정을 준 거예요 다시 칠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파월 의장과 우리 열망구 누님께서 지금 뭐 천명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보자 왜냐 10년물 국채는 그 두 사람의 주둥이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무서운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다시 그 두 주중이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참여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금리를 네 그러니까 온갖고 온갖에 있다고 해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 채권 집단입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었던 그 시대는 지났고요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가 볼 땐 엄청난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개월물 보세요 내려올 생각은 안 하죠 정책금리입니다 3개월물 자 2년물 네 5년물 10년물 다시 자 20년물 장기 금리 4.7%예요 네 20년물 30년물 네 4.6% 그러면 이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죽을까? 네 못 죽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이 장기물 시장은 공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아니 물건을 엄청나게 저기 뭐야 따라박는데 가격이 싸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리니까 가격과 반대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금리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 금리 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0년과 3개월입니다 10년과 정책금리의 금리 차가 9월달쯤 되면 얼마가 된다? 아까 보셨죠 이거는 3개월 물짜리예요 약 700이 됩니다 700 그런데 자 10년과 2년을 보면 작년 9월달이 되면 700이 뭐예요? 거의 9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역전된 기간이 깊고 길이가 긴 거 저는 길이를 봐요 역전된 기간을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엄청난 일이 터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30년과 5년 장기와 중기는 왜 보냐 네 이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런 거 걸리려고 팬데믹 때 보면 역전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이거는 경제 현상이 아니라 질병 현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뿐이고요 그 그전에는 다 이런 역전됐다가 올라가고 역전됐다 올라가고 역전됐다 올라가고 30년과 5년이 돼도 그래요 역전됐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급등구간 나오면 다 박살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과 2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플러스 되는 그 순간부터가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작동이 됩니다 특히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전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역전이 왜 일어났어요? 금리를 높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0년과 2년이 있죠 그러면 2년이 더 센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금리가 그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있죠 10년과 10년의 금리가 폭등을 하면요 장기 금리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폭등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초긴장해야 됩니다 왜 금리를 내렸을까 연준은 여지까지 금리 내릴 때 뭔 일이 터져야 되겠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내린 적 없어요 주식시장이 원해서 내린 적도 없고 채권시장이 내려서 원해서 내린 적은 없습니다 뭔가 터져야 내린다 그러면 열망구가 원해서 파워링 원해서 절대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리가 내렸다 진짜 그때는 짐 다 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10년과 3개월 무리다 어마무지 하죠 이때 상황과 비슷해요 1974년 그죠 근데 이 깊이라든가 길이가 더 길어지면 이제 그게 어떤 급이 되냐 대공황급이 되는 겁니다 대공황급 그래서 이번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되는 거다 부채 폭발이 되고요 무시무시한 벌써 또 마이너스 또 1%까지 갔네요 무서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거 이제 먹지 마세요 진짜로 이번에는 조식시장이 80% 90% 급 터진다 언제 터지냐 그건 몰라요 연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래서 환율도 잘 보셔야 됩니다 호주 달러 어때요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달러 시장도 완전히 환율 시장도 왜곡되는 그런 시장이 돼 있고요 배고 상당히 강하죠 유럽 약세 유럽발 금미 위기 아까 기사로 뭐가 나왔죠 영국이 어쩌고저쩌고 껄떡대는데 저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영국 국채가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위아라인데요 바닥 찍고요 다시 올라왔어요 위아라 약세 큰일 났어요 얘네들 진짜로 7.22위안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대야 진짜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고요 그 주범이 누구예요 쪽발이들 보세요 개입을 한 흔적 보이죠 어마무지한 겁니다 돈을 진짜 완전히 따라 박았어요 근데 해치펀드들이 메롱 하면서 또 이렇게 약올리는 거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 같아요 160엔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자 일본 쪽발이 당국 애덜 소위 말하는 아주 골수 쪽발이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해치펀드들은 웃기네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딸팔 N사가 돼야 되는데 달러 팔고 N화를 사야 되는데 달러를 팔려면 뭘 팔아야 돼요 달러가 없으니까 미국채로 다 들고 있으니까 미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거를 용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망하든 말든 일본 국민들 뭐 손해를 엄청 보든 말든 일본 국민들 물가로 허덕이든 말든 우리는 네 하겠다 이유는 딱 하나죠 궁극주의의 부활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가 미국 선거에 어떤 변수가 미칠지 잘 보시고요 그러면 잘 보시는데 제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유동성은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식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시장도 있지만 국채시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시장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세 군데 정도 들어가는데 조식시장이 좀 덜 들어가고요 국채시장 조금 많이 들어가고 상품시장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이겁니다 금입니다 금 금은 역사상 사상 지금 최고치가 2448달러였는데 지금 2377달러 다시 올라오고 있죠 어제와 오늘을 이어서 짱떼양봉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지금 유동성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안전자산이고요 실물금은 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모든 위험을 해체하고 대 큰 공황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니면 많은 중앙은행과 개인들 그 다음에 큰선들이 여기에 달라붙은 겁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주식도 올라가는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은은 어떠냐 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폭등하고 오늘 또 올라가죠 이거는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지금 30달러를 향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50달러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한 번 폭등하면 장난 아니죠 이거 얘네들 그래서 지금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얘기하고 있고 더 센 놈도 있습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이슈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센터를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뭐가요?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죠? 구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큰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얘는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엄마 무시한 얘도 역사 고점을 원래 침체 이슈인데 이거를 또 경기가 좋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구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전력 소요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침체가 해소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기 호황도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원래 닥터코퍼라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구리 소비량이 많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구리 소비량이 준다 그런 거 있는데 그전까지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유가는 물가죠 네 4월 한 달 동안 내렸는데 이게 이제 반영된 물가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연준 애들은 벙 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보시면서 조만간 또 80달러 덜 팔 것 같네요 네 물가 유가 잘 보시고 다우지스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는데 얼마나 사기성이 너무하냐 그렇지만 오르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고점을 넘느냐 4월 1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쌍봉으로 무너지냐 계속해서 가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3봉으로 내려올 거냐 여기서 여기서 여기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아니면 계속해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유동성이 어디로 공급되느냐 금리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암흑회도 이쪽이 많이 죽겠죠 그래서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점이고요 14년 동안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S&P500과 빅스 빅스 바닥이죠 조만간 이제 옵션 쪽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S&P500 동일 가중치인데 얘는 이거 반밖에 못 올라왔죠 그죠 그죠 네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대용주 가지고 껄똑대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500 1봉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여기 고점을 넘을 테세예요 4월 1일 고점 네 그래서 과연 넘을 것인가 아니면 턴하고 내려올 것인가 기로에 있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도 그래서 자 삼봉 끝나고 여기는 두 개의 봉우리에서 내려왔죠 삼봉은 아니었고 그러면 삼산의 형태죠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색 지속이라는 어 자 업사이드 갭3 메소드 예 뭐 그런 패턴인데요 아무튼 잘 보시고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S&P500 마찬가지에도 14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자 하르락 반등주거 삼산의 모습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 동일 가중치입니다 똑같죠 아까 S&P500 반백기 못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이번 거품은 제가 볼 땐 AI 뭐 이런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여기를 돌파한다 좀 더 지켜보시고요 요 지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죠 네 몇몇 종목 빼고는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보시면 주봉에서 여기 고점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넘을 것 같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얘도 산봉으로 갈지 여부 지금 결정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3월 21일 4월 1일 거의 비슷하죠 자 지금 거의 고점 고점까지 왔죠 여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턴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여부 상당히 지금 클리티컬한 부분에 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열망구가 선언한 대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파울 의장이 지금 큐티죠 그것까지 축소하면서 증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확인해 보고 앞으로 진행 상황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채 이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완전히 박살나는 몰라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큰 거를 보시고 시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빌스가 많이 죽으니까 6월 말까지 흐름 잘 좀 보시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얼마까지 갈지 넘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네 거품입니다 나스닥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년 상승이에요 이게 이때 팬데믹 때 네 이때가 2002년이고요 네 여기도 저점을 이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끊어졌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끊어주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돈 풀어서 만드는 거죠 네 엄청나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N자 패턴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보나치로 패턴을 보시면 네 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플랫 자 여기서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더 펌핑질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열망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국채를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랫 연장이 됐다가 또 여기서 국채를 또 푼다고 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거죠 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자 역전은 역전의 역전 네 다이버전스 그게 역전이죠 네 반대로 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버블이 붕괴되는 순간 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대로 그냥 수직 낙합니다 왜 지금 현재 나스닥 이 각도를 보잖아요 이 각도가 더 올라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 각도로 내려온다는 얘기 보시면 돼요 이 각도로 왔다가 반동 주고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폭락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계속 폭락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먹냐 언제 돈 벌고 네 그거보다는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밑에서 잡아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금 먹자고 여기 손실보상이라는 거 있죠 손실과 보상 여기서 들어가서 조금 먹고 왕창 까이냐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폭락한 다음에 잡아서 많이 먹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라고 그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냥 저축하고 연금 나오는 그런 배당 나오는 거 받아 먹고 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취향대로 가는 게 그래서 제 채널은 진짜 롱텀하게 저는 긴 주기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참고 잘 하시면서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고요 투자는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걱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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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